9월 평간 동아시아사 해설강이 들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는 6평보다는, 선생님 총평 봐서 알겠지만, 6평보다는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중요하게 나왔던 우리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내용도 파악해 봅시다. 1번, 다음 유물이 출퇴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얼리터 궁전 유적이 나와 있잖아. 얼리터 궁전 유적 보고 얼었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얼리터 궁전 유적은 황어강 유역일 때를 생각을 하면 되죠. 여기 랴오어가, 여기가 황어강이니까. 정답은 1번, 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2번 넘어가 볼게요. 가국가 시기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서 묻고 있어. 어떤 국가인지를 보자. 가일 시기는 북방 언어의 사용을 단절했던 시기래요. 그래서 북방습 속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옛 풍습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모습들, 그러면서 심지어 수도를 외형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선비족 북방의 풍습을 버리고 한족화되려고 했었던, 평상에서 로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었던, 천도를 하려고 했었더니 아니라 천도를 했던 북위 시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북위는 4에서 6세기경이었죠. 1번, 탕거트족이 서하를 건국했던 건 1038년 11세기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구려가 남북조와 교류했던 시기는 북위랑도 조공채봉 관계 체결했었고, 남조와도 조공채봉 관계를 체결했잖아. 5에서 6세기경에 계속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전원주가 몽골에 침략을 받았던 건 13세기였죠. 4번, 신라가 독서산품과를 시행했던 것은 788년경 도입이 됐으니까, 8세기 후반경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외가 백지의 보호운동을 지원하였다. 무슨 전투 생각하면 돼? 백강전투 생각하면 되고, 백강전투가 663년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문항, 3번 문항 넘어가 볼게요. 미추진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태학을 세웠다, 흉내 침략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소금철술 등의 전매제, 염철전매제 균소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 황제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단서를 줬던 문항이었죠. 1번, 다유인령을 반포하였다. 일본 701년에 다유인령이 반포가 되었는데, 한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무제는 장관을 서역에 파견하였죠. 흉노를 견자려가는 목적으로. 3번, 준왕을 몰아내고 직관하였다. 고조선에 들어왔던 위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항화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건 한나라를 세웠던 항구조 유방에 대한 내용이었고, 5번, 최초로 황제의 칭호로 사용했던 건 진시황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 문항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좀 어려웠지. 이거 진시황제로 풀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물론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뉘어서, 수레의 바퀴폭과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았다. 이거는 통일된 시기가 아니라 분열 시기가 100년이었다는 거야. 분열 시기가 100여 년. 첫 번째 단서. 나는 천안을 다서릴 것이라는 상스러운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장성한 후에 나는 영주가 되었고, 주군의 뒤를 이어 통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돌토미 히데시의 주군이었으면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가 삼한 시기가 1582년이었고, 한 10여 년 정도로 자기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1590년에 통일을 하게 되죠. 자, 분열 시가 100여 년이었다. 전국 시대에 100여 년 시기의 분열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남경원시 통일을 했고, 대륙 정벌, 섬이었는데 대륙인 한반도, 그리고 중국으로 정벌을 떠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돌토미 히데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니까. 이어송의 명군이 조선에 파벳된 전쟁의 배경. 바로 임진왜란이었잖아. 임진왜란의 배경을 조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1번, 메카타니 사절단의 방문 목적, 청나라를 방문을 했었고, 전혀 관계였고요. 2번,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축조한 계기,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넣었던 거고, 3번, 모문용 세력의 가도주둔이 끼친 영향은 정요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4번, 스기타 겐파쿠가 번역한 해치신서의 내용, 네덜란드 서양 문화가 서양의 학문이 어떻게 에도막부에 영향을 끼쳤는가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들어가 볼게요. 미수진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의 아들 주치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호라짐의 여러 성을 정복하고, 다로가치를 두어서 그곳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칭기즉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칭기즉한은 천호제를 실시하였죠. 정답 1번, 대일강미록을 편찬하였다. 청나라 옹정제에 대한 설명. 3번, 오데식국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자, 오데식국의 분열이 수습되면서 송나라가 건국이 되었지. 4번,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 명나라의 영낙제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단행했던 건, 칭기즉한이 아니라, 쿠빌라이칸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6번 넘어가 볼게요.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항, 거의 동일한 동형 문항이, 이다지도 예를 들은 파이널 모의고사에 실려있어요. 여러분들 파이널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에도, 이런 동형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윤령체제랑 관련해서 각 국가의 삼성육부, 그리고 바레 삼성육부, 일본의 이건팔성과 관련해서는, 부서의 이름과, 부서의 명칭, 그리고 각 기능까지도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암경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팔성 중에 하나인 치부성 관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는, 나를 봤더니 안남도호부에 명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당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가, 청해전을 설치하였다,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2번, 장안성을 참고해서, 상경성을 건설했던 건 바레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탕농을 수도로 삼았다, 베트남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4번이 정답이네. 당나라는 토번에 화분공주를 보냈죠. 히메코에게 친해왕의 친구를 주었던 것은, 바로 어떤 식이었어? 위나라 식이었습니다. 위초고삼국의 위나라 식이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